친정엄마 온 두여자 전미애 김선정의 팔린나 오늘은 히트장 네이커스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요즘 본비가 고민이에요 다이어트도 너무 고민인데 잠시만요 네 제가 더 빼야 돼요 정말 저는 3일만에 3kg 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? 네 왜요? 해줄 수 있어요? 진짜요?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이게 100ml의 액기스가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물 500ml에 희석시켜서 1시간 안에 천천히 드시면요 2시간 후에 화장실을 5번 가질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장에 끼어있는 독수와 높임을 쫙쫙 빼줍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줍니다 무엇보다 장이 건강해야 내 몸의 모든 순환들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워지는 시간 장메이커스로 여러분들 장에 있는 높임과 독수 제거하시기를 상당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뱅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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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